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FF에서 보증하는 중고차인데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한 대 소개해드릴거에요 제 뒤로 보이는 베이런 플러스입니다 현재도 양산되고 있는 최신형입니다 그 중에 이 차는 좀 특별합니다 고객님께서 출고 후에 약 천만원 가량 되는 투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출고가가 되는 차량입니다 먼저 우리 베이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거의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고가가 1억 6백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천만원을 더 갖다 발랐는 차입니다 일단은 하부가 하부랑 이런 부분 서스펜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베이런 옵션 외에 17인치 휠 포피 브레이크 그리고 비아런 테크의 쇼바 그리고 헬퍼 스프링 전륜 스테빌라이저 TPMS 뭐 에쿠스 혼이라든지 또 순정 내비보다 더 성능이 좋은 화제 내비게이션을 또 매립도 해놨어요 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방금 들어온 차예요 10분 전에 탁승기사에서 들어온 차인데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런 말은 즉 관리가 매우 잘 된 차량이죠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외관에서 보일 수 있는 베이런 640에서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락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17인치 휠이 보이고요 안쪽에 빨간색 포피 브레이크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부를 들어서 하부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 오셔서 하부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면 HUD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존에 여기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고객이 다신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존 출고 때 달아드리는 4채널 블랙박스는 아래쪽으로 다시 이식한 상태예요 벙커 팝업이라든지 그리고 리부지 시트 이렇게까지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방금 입고되고 저희들이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 그 상태입니다 고객이 보내준 상태 정말 깨끗하죠 심지어 이런 이불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입고된 그대로예요 그냥 손대가 하나도 묻지 않은 거의 새 차 같아요 새 차 같고 이런 쇼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출고 차분이 직접 바꾸신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널찍한 등받이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중고차를 보실 때 사용감이 있냐 없냐는 수도를 보면 많이 압니다 수도를 보시면 세변대도 개수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화장실 보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이 차량가는 현재 출고 가격이 1억 6백이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약 천만원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9,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키로 수도 이제 10,000키로입니다 10,400키로 그러니까 10,000키로겠죠 10,000키로 탄 우리 베이런 플러스 최신형 모델이 판매가 9,200만원입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경북 7곡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